인사합니다 동그리아빠입니다 예 처음 나오셨고요 저는 1프로고요 막말이에요 막말 1프로 이것도 여러분 축구도 졌는데 백마 선수 2연속 펑카를 달리고 안 나왔어요 참석 댓글 달고 안 나왔어요 1위 선수 번짱인데 죽여버려갔어요 100마 하고 나스데aryn 지금 아 감사합니다 하겠다. 나수댕 선수. 수리 왼수야. 좋아요. 엄청난걸 해낸거에요 지금. 주꾸른졌지만 엄청나구만. 엄청 들이대고 있는. 좋아. 고깝습니다. 미션은 성공해야되요. 그냥 숙이고 바로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왜그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좋아요. 그렇죠. 발만 맞으면 올라가는거에요. 이일이 선수의 동작을 연구 분석.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숙이고 들어와요. 동작을 깔끔하게 만드는거에요. 해봐. 토마스님 이론이 강해요. 자 숙이고 들어옵니다. 됐다. 나름 있어 보였어요. 아직 안죽었어요. 어떻게 할건데. 어? 동그루 선수. 동그루 선수. 동그루 선수. 동작 좋았는데. 마촌님. 숙이고 들어왔어요. 동그루 선수. 동그루 선수. 배치기. 배치기. 배치기는 별로. 썩 훌륭한 기술은 아니고. 숙인 상태에서. 막말 1%입니다. 숙인 상태 페달리라도 올라가던데. 동그루 선수. 좋아요. 발이 안맞았죠. 동그루 선수. 마촌님. 토마스님. 너무 많이 들리는데요. 동그루 선수. 동그루 선수. 이게 안되는게. 봐봐. 을지문덕 장문에서 한번 해보세요. 토마스님도. 새로운 이론으로. 해봅니다. 좋아요. 동그루 선수. 그렇죠. 동작은 이 동작이 나와야 되는거에요. 토마스님. 이론은 아는데. 몸이 안따라줘요. 이론은 알아요. 몸이 뒤에서. 이거 슬로우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축구는 졌지만. 축구는 졌지만. 축축이는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축구도 지고. 축축이도 안되고. 몸이 뒤에 있었어요. 아빠. 좋아요. 참 좋았는데. 참 좋았는데. 경찰처럼 똑같이 올라가야되는거에요. 분수가 많아요. 그래도. 플랫과실 잘해. 따라 보겠습니다. 좋아요. 가능하면 배치기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뿌리뿌리. 뿌리뿌리에요. 도마스님. 도마스님. 올라갔어요. 오. 깜놀. 한방에 하는줄 알고 깜놀. 박수님. 좋아요. 좋아요. 흙이 많이 밀려와서. 편해졌어요. 이리 선수. 한방에. 크리어를 해버립니다. 이리 선수는 이제 갈수록 인간미가 없어져요. 잘 타도 혼나. 못 타도 혼나. 하하하하. 편한길라도. 길막 토마스님 앞에 계시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계속 빨봐. 계속 빨봐야 돼. 계속. 멀리 보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핸들도 짧고. 세팅이 좀 필요해요. 마초님. 잘 들어갔어요. 살리질 못했네요. 네. 길막 토마스님. 길을 막을 수 있는 면허증이 있어요. 오. 좋아요. 오. 아깝습니다. 동그리압바. 묵직한 동그리압바. 됐다. 아이고야. 뭐야. 좋아요. 좋아요. 저렇게 넘어갔구요. 아이. 거기서 또. 거기서 막아. 동그리압바. 좋아요. 잘 들어갔구요. 좋아요. 아. 배치기. 또. 내가 싫어하는 배치기 또 나왔죠. 실패입니다. 아. 아까 아까 없구요. 좋아요. 됐다. 아. 이거 안뜯이네. 터들났어. 자. 길막 토마스님. 아. 뭐죠. 없어요. 동그리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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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오. 센쪽으로. 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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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아. 성공해요. 성공해. 성공 인정입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잘 넘어갔어요. 아. 거기서 또. 또. 토마스님. 아호길막. 땡입니다. 아차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팀입니다. 산산산은. 여기서 막 돌아다니고. 등산대가들이 위협하고 그런거 안해요. 절대로. 안죽었어요. 자. 1위선수가 살벌한 미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엄청난 선수 1위 선수 필요 없습니다 1위 선수 과연 1위 선수 거의 성공인데 엠티비계의 꼴통들 이거 올라가야 10원 한장 생기는 건 사실 없어요 위험했습니다 살짝 1위 선수의 용감한 도전 1위 선수의 사실은 용감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무모한 도전 성공하면 세계 최초에요 과연 아깝습니다 이번 거는 지금은 성공해봐야 10원 한장 안생겨요 왜 그러죠 무모한 도전입니다 1위 선수의 무모한 도전 성공하면 밥 사준대 밥 생깁니다 밥 사준다고 지금 용거리가 밥 사준대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되요 이건 무조건 대문에 용감 올라간다 이거 내가 밥 사주고 밥 사주고 어 1위 선수의 무모한 도전 세계 최초를 노리고 아이고 아깝습니다 거의 됐는데 1위 선수 성공하면 밥이 생깁니다 밥을 노리고 아 아 아 세계 최초를 노리는 1위 선수 뭐야 펑시 탈리 자 반왔다 어부네 됐다 좋아요 아 아씨 하하하핳 이 fiz 선수 과연 됐다 좋아요 아아악 왜다려오 이거 텐니메구스 아래 넌 쪼가리 바위 바위가 쪼가리 쪼가리 되어 있구요 그럼 턱이 또 있어요 까다로운 미션입니다 쪼가리와이 미리 선수 껌이네요 껌 동굴이 아빠도 도전합니다 좋아요 요런 미션이 재밌는거에요 19호 포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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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동굴이 선수 직굴은 코스 이루 선수 도전합니다 이루 선수한테는 비교적 껌인 곳이고 올라갔구요 다운까지 해야 성공 되겠습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마초님 동굴이 선수 동굴이 선수 아이씨 아이씨 토마스님 좋아요 칭찬을 못해요 마초님 사이루 동굴이 선수 동굴이 선수 1위 선수만 성공했어요 축구로 치면 지금 일대빵이에요 토마스 토마스님 올라왔어요 올라 올라는 왔는데 꺾기가 동굴이 선수 뭐에요 뭐에요 골로쪽 사이로 빠졌어요 스님 토마스님 올라왔어요 뜨다매가 없죠 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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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이고 토마스님 중 아니에요 토마스님 꺾어요 아이고 조양에 약해요 조약 조양에 약해요 조약 아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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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이 아빠 살렸어요 살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살려야 돼요 오 성공했습니다 동굴이 아빠 체면을 세웠습니다 대단하신 분 들어가시고 다음까지 해야되요 엄청나신분 흔들리고 들어와요 계속 지금 단점이 흔들리고 들어와요 프링클러 왔어요 저희 오늘 50미터도 못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어? 한방인가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어요 이쪽 이쪽 왼쪽 왼쪽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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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코스 왔어요 어 그루니 답답한 1위 선수가 시범을 보입니다 이게 뭐야 아이씨 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적 있어요 동굴이 선수 뭔가 좀 오늘 됐다 안됐다 하는 동굴이 선수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칭찬 못해요 토마스님 길막 토마스님 길막고 있죠 그때 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대? 땡입니다 동굴이 선수 동굴이 선수 잔머리 썼는데 안됐죠? 어 저것도 내는거야? 어 좋다 어 어디까지 가요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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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수를 넘어 야야야 이리 봐 이리 봐 이리 봅시다 아씨 안 맞춰 하산 하산 네요? 좋아요 형 우리 아빠 잘 꺾었구요 아이고 마지막을 못 살릴요 억울해 어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살려요 넘어가면 돼요 아이고 매매 토마스님 와 너무 쎄다 이거 토마스님 길맞고 있는데 피해갔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인데 끝까지 끝까지 돌을 바꿔서 조 아 거기서 못해지 뱅크턴 한 대입니다 어? 나 몰라 오늘 선수들 구성이 좀 별로에요 성공률이 그닥 높지 않아 좋아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토마스님 꺾었구요 아 못 꺾어요 못 꺾어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묵직한 동그리아빠 꺾질 못해서 계속 실패했는데 또 못 꺾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진 좋은데 꺾질 못해 아 어 되네 이게 쉽다 성공입니다 동그리아빠 계속 가 계속 가 꺾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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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아 아 보나 요거 좀 후 요거 요거 요거